이제 끝인가는 게 너무 좋아! 그럼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생선을 준비했어요. 한국의 생선을 준비했어요. 한국의 생선을 준비했어요! 또한 생선을 준비했어요! 저도 잘 해도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마음대로 해먹을게요! 반죽은 따뜻한 마음을 먹어볼게요. 고소하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 계란 팽이버섯 오징어 진짜 맛있네요 배불러가 되어서 매콤한 맛이네요 이번엔 찹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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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습니다 찹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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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바삭바삭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마요네즈 뱃뱃뱃뱃 대해서는 한세 apt다 이뱃뱃뱃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 감사합니다.